2,360점 어허? 어 잠시만 여러분들 지금 저거가 걸려서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여지없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두툼 내알라 판타지야 빨라빨라라라 왓라키스 쿠킹팔로산 어.. 여러분들 한번 살짝 어..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겨볼까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에.. 예능으로 갑니까 다큐로 갑니까 예능으로 갑니까 다큐로 갑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예능으로 갑니까 다큐로 갑니까 예.. 다큐로 갑니까 예잉? 음.. 이겨져요? 예.. 당신에겐 그저 아마추어일 뿐이라고요? 예? 제가 얼마나 많이 두드려받는 줄 아십니까? 예?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적당히 하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자 2360 저거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무신무신 풍금인데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앤드로 박크게임 블러 어 박크게임은 근데 어.. 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예요 에에.. 박게임은 예능수단 농법은 아니겠습니까? 그죠? 넘버원 제대로 한번 놀아볼까요? 그러면 한번? 한번 칼춤 한번 쳐봐! 한번 칼춤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칼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춤 한번 쳐봐! 알겠어요. 여러분들 느낌 알겠습니다. 칼춤 한번 쳐보도록 하죠. 가자. 렛츠고 펜수해진 시라임이 가오라 스스로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버렸네요. 그죠? 그의 이름은 안기호 한 번씩 무리수를 던져서 문제 안들독 정말 돌아버리겠는 안들 모습입니다. 에허허 앤드로 십삼낭에서 앤드로 고 라파다라 토토 삐약 삐약 고 해주고요 정말 미쳐버리겠는 모습입니다. 앤드로 포크네 예에 마이덜 포토캐나 핸들 아드로 핸들 모습이고요 상대 시비투 네요 정말 유감인데 예? 시비투 그러면 실화입니까? 예? 예? 심지어 가스통도 빠르네요 정말 이 친구 정말 누 크네 알라 판타지아 바다 삐다 또또또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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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저구 시밥살 보여주세요 어... 시밥살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에엠 어.. 시밥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워낙 강한 친구이기 때문에 점숫도가 높기 때문에 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에엠 게임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에 fibers 롤라 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바라라라 정말 나도 쌀 거 같으니까 말입니다 에헤 정말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저도 에... 쌀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미래 아무래도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목이 메여도 한순간뿐이더라 밤만 잘먹더라 아픈 것도 아니더라 오우 샤넬 오우 샤케라 맨들 라라라라 오우 샤넬 아픈 카카오톡 힝힝힝힝힝힝힝힝 힝힝힝힝힝 힝힝힝힝 저는 힝힝힝힝힝힝이 힝힝힝힝 놀랄중 전투 준비 완료. 뭐지? 에어컨이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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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최우선 방암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방암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히힛 히힛 자, 다같이 홀리쉐